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선 전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정책 실험 사례부터 재원조달 전략, 지역화폐 등 5개 세션에 나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펼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도 개막 이튿날인 11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발표부터 토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할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전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고 생생한 현장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에듀아르도 스플릿이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을 좌장으로 김재웅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모형 사례를 발표하며 컨퍼런스 제1세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별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 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노우의 도모희로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 자본주의와 삶의 질,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주제로 말콤토리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단장과 수사나 마린 벨몬테 전 스페인 렉 수석 경제학자가 각각 중요한 요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국가의 위험을 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본소득의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또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내외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활동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두 모인 이번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이들은 모두 기본소득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